두번째 시청자 카드깡 열고 있습니다 자 게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꺼니까 카드 뒷면을 한번 보고할게요 뒷면이 일단 중요하단거죠 이거 가져 네 핑크 황금 막 요그샤론 이런거 하나 나오면 어 상길이 아주 훌륭하다 일단 이럴쉴텐데 뒷면 한번 바꾸가자고 오케이 이거는 깠으니까 자 히어로즈 오브스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죠 뒷면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꿨습니다 전설 2장 나왔습니다 지금 야 야이 대박 야 이거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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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뒷면 히어스로 바꾸고 나왔어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이거 야 고급 레스토랑이랑 뭔가 있다니까요 이게 와 답은 히어스이다 답은 히어스이다 자 갑니다 자 뭐가 나올거야 네이트가 나올거에요 공주 후라이 나올거에요 하나 둘 셋 끝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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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됐다 이제 눈을 감아도 나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다 이게 됐다해 됐다해. 데저트이글 유튜브 많이 구독 구독 구독해주세요.